레저하우 카테고리 메이커님의 핵심 포인트는 캠핑엔 가서도 컴팩트하게 요리를 할 수 있다에 있습니다. 광고 소재에서는 캠핑을 준비할 때 많은 짐을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해서 먼저 편견을 제거하고 유저의 시선 자체를 소재 중앙에 고정시켜서 시선 이탈을 방지했습니다. 문구를 통한 리워드 구성도 담아내서 유저 반응을 극대화한 소재입니다. 해당 소재는 9% 이상의 유저 반응과 3,200원대의 전환당 비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레저 아웃도어 카테고리인데요. 레저 아웃도어 카테고리의 경우 CTR도 높고 로아스도 좋지만 광고 전환율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전환 자체는 클릭 이후에 유저가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소재로서 핸들링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클릭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전환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광고 소재는 광고를 통해서 호기심을 제공하시고 스토리 탐색까지 이어져서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이 지속성의 힘을 제공해주는 게 좋은 광고 소재인데요. 레저 아웃도어 유저에게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야외에서 쓰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구성이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설득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도와 내구성 검증 설득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로 후킹을 하셨더라도 결론은 내구성을 어필해 주셔야 하고 브랜드 네임밸류를 최우선으로 후킹하셨더라도 내구성을 완벽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내구성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후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요. 이 광고 소재에서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용자들의 영상만으로 제품의 내구성과 제품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소재입니다. 레저 아웃도어의 타겟은 호기심만으로는 제품을 구매를 하지는 않아요. 구매 결정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리고 구매를 하고 나서도 구매를 하기까지 망설이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그 이유는 기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 타겟이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이런 유저들에게 제품의 광고 소재를 통해서 호기심을 제공해 주셨다면 결론을 제시하셔서 전환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소재에 같이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